새해가 돼서 그런지 말이죠. 우리 확실히 아이들이 무대에도 그렇고 토크도 그렇고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거야말로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요. 기대됩니다. 자, 새해의 독해 수는 오토캣송 타임입니다. 우리 네버랜드 분들께서 그렇게 원하는 아이들의 오토캣송. 일단 지난번에도 굉장히 화끈하게 잘 해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특별하게 새해 특별 기념 버전으로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약간 돌잡이 같아 보이지만 이 소품들이 오토캣송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민희 씨의 우리 미연 씨의 수진 씨의 오토캣송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엄마는 모르고 Coronae의 정책을 보여주자. 엄마. 그래도 따윈을으로 가요, Toby가, 어떡해. 아니야 mm 게 샭 pode 해줘 lifestyle 십 pää